1,200원 야채 1,500원 3,200원 어유 안보니까 시원하게 듣다 그니까요 오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도 끓여야겠다 응 그래도 열대야는 없어요 그죠? 여기는 없는데 지금 서울은 난리지 서울 벌써 열대야 해요? 6월부터 그래요? 그래 물새 나왔잖아 며칠 됐어요 거의 열대야 시작한지 여기는 지금도 새벽엔 바람막이 있는데 추워 기온 차이가 많네 서울 나갔다 오면